꿀피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장품 박사 황익남 임관우입니다 오늘은 패키지 프리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크메르는 패키지 프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패키지 프리 프로젝트란 친환경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을 한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화장품을 만들 때 정말 여러가지 패키지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패키지를 최대한 사용하지 않는 프로젝트가 바로 패키지 프리 프로젝트입니다 패키지를 굉장히 많이 만들면서 친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린 워싱이라고 하는 가짜 친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크메르는 완전히 패키지 프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패키지 프리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크메르의 택배 박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크메르 택배 박스를 개봉하게 되면 친환경 포장제로 제품이 감싸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친환경 종이 포장제로 흰색 속지는 따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크래프트 재질의 포장제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이 쉽도록 택배 박스에는 인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종이자원은 최대한 절약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단상자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단상자 생산을 중단하는 대신 다른 곳에 적재적소의 종이자원이 사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본격적인 패키지 프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단상자를 없애는 일은 아크메르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입니다 아크메르는 투명한 페트 용기를 사용했습니다 투명한 페트 용기는 100%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투명한 페트 용기에 수분리 친환경 라벨을 적용했습니다 수분리 친환경 라벨은 물에 쉽게 분리가 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수분리 라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활용 공정에서 물에 용기가 들어가는 공정이 있는데 그 공정에서 스스로 쉽게 제거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수분리 라벨은 우리가 손으로 쉽게 떼어서 제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재활용을 하실 때 미리 제거하고 배출을 해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크메르 패키지 프리 프로젝트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와 함께 꿀피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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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